어때요? 아이 밥 잘 먹는 편이에요? 처음부터 좀 안 먹을 기미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먹을 음식을 같이 요리해요. 같이 재밌게 요리해서 그리고 자기가 부러워하는 키 큰 친구가 있거든요. 걔 얘기를 계속해요. 먹게 만드는 게 있어. 그리고 먹을 이렇게 하나 먹으면 제발 먹지마 힘 세지마 어떡해 제발 그만 힘 세져. 연기를 해가지고. 제가 연기하죠. 한 번 먹으면 제발 힘 세지만 엄마가 때릴 거야. 더 키가 클 텐데 어떡하지. 그만 커. 한 번 때려봐.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날아가죠. 그러면 자기가 한 번 먹고 힘이 세진 거 느끼고 그런 거 없죠.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여러 번 날아가요. 한 번에 이렇게. 미역천을 세게. 아들들은 그러고 대개 지금 다섯 사람이 대개 막 좋아야지 그런 거 그렇죠? 예를 들면 아들하고 놀 때 진짜로 악당 역할 뭐 눈빛이 어떤 눈빛이 대략 대략. 지금 여기서 살짝. 눈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기들은 이렇게 남자들은 액션을 세게 해줘야 해요. 전조 증상부터 해줘야 해요. 이렇게 뭐 자기가 뭐 검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자기는 착한, 착한 사람이면 처음 걷는 거부터 이렇게. 으으으으으. 그리고 폭발력이 있어야 해요.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공격을 해요. 이러니까 육아가 힘들다고.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만. 밥 먹을 때 뒤돌아 구르기 한 20번 해요. 아예 굴러 떨어져서 저쪽까지 갔다 와요.